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6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말씀이 아니오 오직 예수 크리스토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크리스토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크리스토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만일 우리가 크리스토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크리스토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내가 크리스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크리스토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가 온대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크리스토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아 너는 참 착하다 너는 죄가 없다 서로 얘기하는 것 같고는 유효하지 않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다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교도소 감방 안에서 죄수들끼리 서로 앉아서 야 너는 그 정도는 죄도 아뇨 너는 앞으로는 죄 없다 그래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서로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착한 사람이다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사가 이렇게 보고서 재판을 받는데 당신을 쭉 보니까 당신은 죄가 없어 그리고 땅땅땅 무죄를 때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이런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있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탄사가 그런 딱 판단을 내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죄 없는 사람으로 편안하게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할 수 하고 판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는 서로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너부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나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나한테는 도움을 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나한테는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좋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사람을 보면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 내가 온전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 행동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인정해 주시는 기준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 우리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갖지 않았느냐 기준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냐 그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잖아 참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저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이단 신천지라든지 여우와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둘씩 셋씩 모여서 나가서 전도하는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그 추운데 그 더운데 그런 데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보니까 또 10만 명이 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대구 어디 체육관에서 모인다 신천지들이 새벽 2시부터 신천도 교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대구로 모였다 며칠 전에 지난 주일날인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만 명이 모이는 게 쉽습니까 전국에서 야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지지 새벽 2시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전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모습에 인간적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야 대단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는 의의 멸관이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14만 4천명의 그 인원 안에 마지막 들어가야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족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족쇄요 전도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이 안 돼 이런 과정들을 수려 못하면 14만 4천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족쇄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 그랬거든요 율법이 그런데 사도바오는 율법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래도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를 받은 자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억지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하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